네, 이번 시간에는 부정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아부하우 동사 문장의 부정문 만들기인데요. 자, 부정문 만들기는 이미 배운 바 있죠. 언제 배웠습니까? 처음에 배웠던 애트르 동사 문장들, 거기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울 아부하우 동사의 부정문도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상 이 강의를 그냥 한번 쭉 훑어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부정문 하면요. 먼저 어떻게 만드는지 기억나시죠? 늪바를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 자, 그래서 늪바를 붙이면 부정문이 된다. 자, 그러므로 부정을 만들고 싶으면 문장 안에 늪바를 넣자. 이런 얘기였죠. 자, 우선은 아부하우 동사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나요? 일, 아, 운, 워틸 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그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아부하우 문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부하우 동사는 어디 갔나요? 여러분 어디 있나요? 아부하우 동사 어딨죠? 그렇죠. 자, 이 녀석이 바로 아부하우 동사입니다. 자, 아부하우 동사는 원형이고요. 제가 전에 기본 표정과 변화 표정 설명드렸죠. 모든 사람에게는 기본 표정이 있고 그리고 웃는 표정, 우는 표정, 슬픔 표정, 기쁨 표정 여러 가지 변형 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부하우 동사도 마찬가지로요. 아부하우라고 써있고 읽는 것은 기본형이고요.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은 변형 아부하우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가요? 자, 일 이라는 그라는 의미로 주어가 사용됐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아부하우 동사는 아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결국은 아부하우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기본 동사들, 기초 동사들은요. 주어에 따른 변형들을 다 익숙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곳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일단 부정문 만든 방법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늪바를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늪라고 끝까지 안 썼죠? 이유가 뭔가요? 뒤에 모음이 왔으니까 어차피 연음 현상, 리의종 현상이 생길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줄여놨고요. 그래서 합쳐서 읽으면 늪아가 아니라 뭐가 되나요? 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보죠. 그러면 일나, 일나 이렇게 하면 그는 안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딱 시작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일나라고 하고요. 바까지 한번 해볼까요? 쉽죠? 일나바까지 하면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뭘 가지고 있지 않나요? 은 와띠흐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차가 없어요. 라는 씁쓸한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게 한 단계 더 변화를 거쳐야 되는 게 참 프랑스어 조금 귀찮은 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부정문을 만들 때 문은 드로 바뀐다. 자, 그래서 합쳐보겠습니다. 일단 읽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일나바 드브아띠흐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일나바 드브아띠흐 이렇게 읽어서 그는 차를 가지고 읽지 않다라는 문장이 완성됐는데요. 자, 몇 가지만 더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은 와띠흐라고 끝까지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자, 이거 틀린 문장이 됩니다. 왜 그런데 왜? 왜냐하면, 자, 부정문을 만드는데 아부아우브 농사 문장에서 부정문을 만들 때 자, 늪바가 딱 붙었죠. 그랬을 때 엉군데 그리고 뒤들라는 모조리 드로 바뀝니다. 어? 잠깐만요. 지금 뭐뭐뭐뭐뭐뭐뭐뭐로 바뀐다고 했는데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그렇죠. 르라레. 르라레. 얘네들은 그대로 르라레로 쓰입니다. 아, 선생님. 머리 아파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관사가 부정문에서는 드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여러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드로 바뀌는구나 까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연습을 통해서 아 드로 바뀌는 것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구나 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여러분 관사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관사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정문에서는요 웬만하면 드야 이거 뭐 헷갈릴 게 없어요 그냥 드 바띠 하면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공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